한국어로 보러 오신 분들 네 일단 저희 X의 주부 친구들이 일단 한 침묵을 다 히서야 되는데 저희가 한국어로서 저희가 한국인이 잘하니까야 그래서 둘이 말하겠어요 네 그리고 일단 내일 공연 보러 오신 분들 내일 준비 많이 했으니까 꼭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공항에서 가셔서 밖에서 오래 기다리셨을 텐데 저희도 공항 나와서 인사드리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내일 오후에도 꼭 멋진 인사에서 돌아가겠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익숙할 순 없는 거잖아 아른가리는 순간들을 떠올려봐 다시 설렐 수 있게 아무도 그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거잖아 두근거렸던 기억들을 떠올려봐 다시 빛날 수 있게 가끔은 나 없두고 조금은 어색해도 한 걸음씩 시작해 말은 못할 멋진 설렘으로 처음엔 몰랐어 어떤 의미인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지 말고 먼저 다가서서 보여줘 설레는 건 아무것도 가끔은 나 없두고 가끔은 조금은 어색해도 한 걸음씩 시작해 말은 못할 멋진 설렘으로 가끔은 아프고 조금 어색해도 서두르지 마 괜찮아 바라봤던 것만큼 되지 않아도 기다려보는 거야 어떤 설레 이너로 조금은 조금은 어색해도 한 걸음씩 좀씩 지적해 가야 나는 못할 어떤 참 레이 무릎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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